Q1 Q1 이름 뭐야? Q2 몇 살이야? 메신저 아이디 궁금해 미칠 것 같니? Q3 어디 살아? Q4 혈액형은 너의 두 눈에 보기심 정말 가득해 Hey boy 네 질문보다 뻔하지만 왜 자꾸만 끌리니? 관심 없는 척해 빙빙 돌려 말해 살짝 튕기기 나만의 밀가루 당기기 Hey Let's start 너를 말해줘 하나부터 시작 열까지 졸만해 졸만해 QQQQQ&A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스무고개를 너듯이 내겐 넘만한 질문 메세이 묻고 답해 다 물어볼래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 다 말해줄게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어찌 그렇게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계속해 봐 미세도 해봐 우리 둘 만에 QQA 물어보기도 전에 왠지 알 것 같은데 너의 이상력도 너의 취향까지도 두근 거리는 맘만큼 예리하게 주리해 놓치지 않는 널 마치 그 편 같은 너 궁금해 말해줘 너의 신상 하나부터 열까지 졸만해 졸만해 QQQQQLA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숨을 고개를 안 듯이 내게만 몰래 질문을 세이 묻고 답해 다 물어볼래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다 말해줄게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아직 그렇게 다다다다 다다다다 계속해 밤이 새도록 우리 두만의 Q&A 맞출까 말까 숨겨볼까 애가 타는 너의 입술 말할까 말까 뭐 해줄까 지금 지금 너도 응답해 신호를 보낼게 둘만해 짜릿한 Q&A 뭐 어때 서로가 통할 때 빠르게 다가와줘 너 두고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내게 말해 숨을 고개를 널 듯이 내게만 몰래 질문 메세이 묻고 답해 다 물어볼래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 말해줄게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아직 그렇게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계속해 밤이 새도록 우리들만의 Q&A 첫 contexts 어떤 랩? chalk 구매 이 tweet